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화요일 모닝와이드 시작합니다. 우리 증권시장이 어제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지 하루 만에 오늘 새벽 미국에서 또 걱정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폭락했습니다. 오늘 우리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범주 특파원, 먼저 뉴욕 증시가 숫자로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네, 1시간 전에 뉴욕 증시가 끝났는데 3대 지수가 모두 3% 안팎 떨어지면서 2년 만에 최악의 월요일이 됐습니다. 기술 회사 중심인 나스닥이 3.43% 떨어졌고요. 다우지수도 1천포인트 넘게 떨어지면서 2.6% 하락했고 S&P 500도 3% 추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목금 폭락 이후에 주말을 지나면서 공포 심리가 조금 가라앉기를 기대했었는데 먼저 월요일이 됐던 우리나라, 일본, 일본, 유럽 증시가 순서대로 무너지면서 돌고 돌아서 결국 뉴욕도 흔들린 겁니다. 증시를 이끄는 큰 회사들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요. 네, 대표적으로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이 5%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세계 최고 투자가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헤서웨이가 갖고 있던 애플 주식 절반을 이미 팔아서 현금으로 금고에 채워뒀다, 이 소식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반도체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하고 관계가 깊은데 엔비디아나 인텔 같은 회사들 주가가 또 6% 이상 떨어졌습니다. 가상화폐 쪽에서도 하루 전과 비교해서 비트코인이 7%, 이더리움은 9% 이상 떨어졌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가라앉지 않겠는데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대책들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말이 원래 한 달 반쯤 뒤에 연준이 원래 9월 중순에 다음 금리 결정회의를 열게 돼 있는데 당장 긴급회의라도 열어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연준이 그렇게 또 가볍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서 실제로 실현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상당수 전문가들은 일자리 통계 몇 개가 좀 안 좋게 나온 거지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 공포가 좀 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금리 속에서 미국 경제만 별 충격 없이 성장하는 게 좀 이상했다라는 불안감을 당장 잠재우기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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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